깨비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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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깨비퀴즈 시청시간입니다. 멋쟁이 알랑이 이게 뭐야? 내 몸이 왜 이래? 아파 보이잖아 선생님 깨비퀴즈 깨비퀴즈 여러분 여보세요? 거기 경찰서죠? 이상한 사람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빨리 저 와주세요 저 알랑이 엄마야 조금 있으면 알랑이 올 시간이네 저게 뭐지? 세상에 엄마 엄마 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엄마 이 손톱 발차 이게 아까 그 요정 때문이야 빨리 나와 나오란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알랑이가 잘못했다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제발 진심이니 뭘 잘못했는데 손톱 발톱 정리 안하고 미용실도 안 간다고 됐은거 다 잘못했어 그리고 이로 손톱으로 긁은 것도 정말 잘못했어 으허허허 하지만 한 번 바뀌면 다시 돌아가기 힘든데 일단 다니기 좀 편하게 잘난 줄게 휴 됐다 됐다고? 이게 뭐가 될거야? 몰라 몰라 뭐 이런 요정이 다 있어 그러게 진작에 마음을 좀 고쳐 먹지 그랬냐 그나저나 너 정말 못생겼다 이게 다 누구야 호테문인데 아 나도 몰라 그냥 좀 씻어보든가 바빠서 이만 가든 그래 깨끗이 씻어놔보자 어? 누구세요? 문이 제대로 안 닫혔나? 어? 원래대로 돌아왔어 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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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랑이? 알랑아 알랑이 왔어? 엄마 어머? 웬일로 오자마자 씻었어? 그냥요 지저분한 것 같아서요 저 손톱이랑 발톱도 머리도 자를게요 어머 정말? 알았어 다 자르면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자를게요 엄마 어머 어머 우리 아들 웬일이니? 알았어 가만 너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구나 그렇지?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고 자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아들 진짜 멋진데 거봐 머리 깔끔히 정리하니 얼마나 멋져 싫어 내 사과를 받아줘 얼마 얼굴의 상처는 정말 미안해 뭐, 괜찮아. 이것 봐라. 슈퍼 히어로 밴드 붙였다. 멋지다. 잠깐 끝인 줄 알았지? 좋아요 꾹,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. 지금 당장 검색창에서 깨비 퀴즈를 검색해 주세요.